1. 사슬 끊기 시작하자. 대경음악을 듣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시각화 과정을 인식하면서 귀에 박힌 단어가 어떻게 동시에 뇌에 의해 해독되는지 들어보세요. 의사소통 과정의 경이로움과 단어에서 나오는 일련의 소리가 어떻게 뇌의 이미지로 변환되는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정한 방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당신만의 이미지를 보세요. 즉, 인식된 이미지는 귀하의 소유물이며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이미지와 초상으로 자신의 우주를 구축하는 건축자입니다. 몸이 독립적으로 호흡하는 방식과 심장이 조화롭게 자동으로 뛰는 방식을 동시에 느끼세요. 그것은 잠재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드는 모든 움직임은 당신 안에서 생성되며, 움직임이 있는 곳에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즉, 모든 변화가 당신 안에서도 생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살아있고, 또한 완벽하게 작동하는 놀라운 이성적 존재이며, 이 때문에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 가장 위대한 보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두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존재인 당신이 생각을 통해 뇌가 인식하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수백만 년의 진화와 변화가 필요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연의 경이로움이며, 또한 독특하고 반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만이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정말로 당신 자신이 되도록 제안합니다. 당신에게서,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만이 있는 가장 깊은 친밀함에서 당신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내부에서 내부로의 반대 운동에서 외부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 자신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즉, 자신을 자신에게 주고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당신 자신일 때만이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이며, 따라서 당신의 가장 친밀한 존재를 기원점으로 삼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최선의 결정, 즉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백만장자가 되기로, 최고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인지적 갈등을 제시합니다. 피험자가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얻거나 경험을 살 때 인지적 갈등이 발생함으로, 이를 단순히 인지체계에 통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지식을 받으면 이전에 통합된 모든 것, 즉 지식을 뒷받침하는 기둥과 포대와 충돌하게 됩니다. 즉, 그 충돌에서 새로운 지식이 강력하고 일관성 있고 강력하다면, 이를 대체하는 기둥 역할을 하던 이전 개념에 중첩되어 이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지식을 계속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항상 원했던 성공하고 백만장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매우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사람, 그렇지 않은 죄를 범한 유일한 사람은 항상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말한 후에 나는 당신의 마음이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마음의 일부에 대한 수용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히 하자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이 진술에서 당신이 왜 그런지 이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당신은 논리적인 의미에서 논리적인 상황을 제공받았을 뿐이며, 그것은 속도에 당신의 두뇌가 작동하는 곳에서 당신은 이 문장을 가능하게 만든 상호연결의 전체 신경우주와 연관시켰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묻겠습니다. 이 모든 상호연결된 신경망이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척추동물의 신경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뉴런의 긴 확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는 축삭이라고 불리며, 이들은 체세포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잡한 네트워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신경망에는 개념, 지식의 기초가 상주하며, 이는 고정되고 연결되어 비전, 세계에 대한 인식, 아이디어, 생각을 형성하며, 비록 이것이 당신의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배운 방식대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구축한 사람이었고, 많은 방식으로 인식론적 장애물을 만들어내므로써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론적 장애물이 무엇인지 봅시다.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실라르 1884-1962에 따르면 장애물이란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착물이다. 즉, 지식의 발달, 오류, 편견, 선생님, 친구, 가족, 사회계의 의견이 수신자에게 전달되고, 이러한 오류, 편견, 의견은 결국 자신의 것이 되는 인식론적 장애물이 된다. 많은 경우에 당신은 당신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합니다. 따라서 인식론적 장애물은 정신이나 인간의 이성에서 대상의 합리적 구성을 방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견, 편견, 대상에 대한 단순한 감각적 인식, 뇌모로 판단, 또는 즉각적이고 반성적이지 않은 것 한 선생님이 새로운 그룹의 신입생을 받고, 전년도 선생님이 새로운 선생님에게 댓글을 달고 그 청년을 조심하십시오. 그는 이것저것이며 그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학생은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식, 이성과 지능의 사용을 통해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식론적 장벽의 관점에서 표시되고 코르세드로 고정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통의 교육적 요구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요구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요구는 개인 개발 및 사회화를 위한 필수 학습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기능적으로 또는 어떤 기준에 따라? 또는 미리 결정된 요구사항이 다른 사람이 아닌 특정 역사적 순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뉴스나 신문에서 교육 시스템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듣습니까? 많은 기업들은 점점 더 역동적이고 경쟁이 치연해지는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수년 동안 새로운 전문 프로필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나를 교육한 것은 권력이었기 때문에 내가 권력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도 논리적입니다. 그 존재와 공존하는 사물의 실상을 관조하고 반성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움직임으로부터 물음에 도달하는 것 내의 철학의 탄생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의 결론이 상호 관련된 복잡성의 우주에 삽입됨에 따라 인간 존재의 원리와 원인에 대한 일련의 개념으로 구체화되고 배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현실, 우주 또는 그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비전 어떤 사회도 이성을 통해 탐구하려는 열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자체 시스템과 철학적 사고를 구축하는 한생산을 중단한 사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은 구축으로 이해되는 서면 텍스트를 통해 구전, 도상하, 상징적 전달을 통해 어떤 면에서는 형태를 재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자신의 변화라면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깨고 당신을 방해하는 장벽이나 사슬 궁극적으로 그것은 당신이 배웠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성공과 번영의 상태를 달성하도록 허용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가난한 생각을 확실히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리고 당신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생각은 가정된 생각일 뿐이고 창조된 생각일 뿐이며 따라서 당신에게 버려지기 쉬우며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현실 당신의 현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당신이 건축자라고 가정하는 당신의 우주로 만들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바꾸고 싶다는 결정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다른 사람이나 과거 상황 또는 국가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충분할 정도의 월급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같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 출퇴근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과 재정 지원을 열망하는 것은 완전히 잊으십시오. 당신이 추구하는 변화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을 생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변화는 백만장자 자신을 낳기 위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귀환은 이미 다음 모듈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과정의 다음 영상이나 주제에서는 거듭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백만장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글쓰기 방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 무료 유머 오디오북을 방문하고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웃음 치료의 이점을 확실히 경험하고 제 채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